공능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북동쪽에 있는 부람산을 초보산행했습니다. 트랙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공능역 있죠? 공능역에서 올라가서 세문으로 해서 계속 길게 올라갔죠? 여기 부람산 정상이고요. 부람산 정상에서 수락산으로 가는 덕능고개가 있는데 덕능고개로 4개가 가다가 좌측으로 해서 단고개역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가로지른 거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공능역 2번 출구에서 뒤로 나와서 돌아서 길게 올라갑니다. 백세문까지 쭉 올라가죠? 여기 화랑대역 있어요. 화랑대역 4번에서 나와서 쭉 올라오다가 좌회전해서 똑바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거리가 거의 똑같아요. 화랑대역을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분들은 화랑대역 4번으로 오시는 게 더 낫고요. 7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능역 2번 출구 나와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백세문에서 부람산까지 길게 올라가는데 주로 이쪽에 상계역이 있어요. 상계역에서 지하철을 하차하고 부람공원에서 이렇게 깔딱고개로 이 길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일단 접근 자체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길도 계단으로 돌계단하고 나무계단으로 해서 가장 편리하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이 부람공원까지 오시면 등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산들은 사이사이에 등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큰 등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에 백세문에서 올라가는 이 길 이 길하고 상계역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또 당국의 역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큰 길을 먼저 잘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계역에서 올라가면 가장 빨라요. 가깝죠. 지도상으로 봐도 가까워요. 가파르긴 하지만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데 산을 빨리 올라가는 게 목적이신 분은 상계역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산을 좀 즐기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쪽 부람산 백세문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은 거의 다 전망이 좋아요. 정상에 나무가 있거나 이래서 시야를 가리거나 이러지 않고 대부분 또 바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어느 산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은 공통이에요. 정상에 있는 뷰 그거 외에는 이 부람산은 여기서 백세문에서 올라가는 이 길이 이 길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길이 마치 산책하는 꽃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나무가 커서 햇빛을 다 가려주니까 특히 여름에 그리고 양쪽으로 트여있기 때문에 바람도 잘 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백세문에서 올라가는 이 길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뷰를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뒤쪽에 내려가면서 불안 폭포나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말라 있어요. 물이 많을 때는 내려가셔서 발을 담그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비 온 뒤면 좀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이쪽으로 내려가기 괜찮습니다. 떼약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천드리는 코스로 올라가 봤고요. 고도표를 같이 보시면 드래그 9.5키로 정도 나와 왔고요. 여기서 공능력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공능력에서 올라가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가 백세문 입구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를 걸어왔죠.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브람산은 이 꽃길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길로 꼭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만 차분하게 가지시면 아주 쉽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브람산성이에요. 지금 보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는 하는데 일단 뭐 보건하는 중이니까 여기 산성 정상에 넓고 평지고 그늘도 있고 그래서 식사들을 많이 하니까 고 참고하시고 약간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좀 급합니다.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여기가 덮는 고개가 있어요. 덮는 고개로 내려오면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쪽 내려가실 때는 슈락산으로 조금 올라갈 때는 이리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고 하산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가시다가 폭포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폭포 쪽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천천히 여기도 뭐 이렇게 좀 떨어지지만 급격한 그런 곳은 없어요. 다 돌계단이니까 천천히 내려오시다가 계곡을 건너서 넘어오니까 계곡에서 발을 살짝 담그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트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상에서 보는 뷰하고 백세문에서 불암산성까지 올라가는 이 길 이 길 너무 좋아요. 도심에 붙어있는 산 중에 바로 이렇게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좋은 길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도 한번 가보셔도 다 그늘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그늘이니까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불암산을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행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경춘산 숲길 원자력병원으로 가는 중에 경춘산 숲길을 가로질러 가네요. 아주 이뻐요. 파랑지구대에서 길을 건너고요. 원자력병원입니다. 앞을 지납니다. 백세문입니다. 순전 안내도 둘레길하고 많이 겹칩니다. 둘머리가 아주 좋죠. 진행 1960년된 운동입니다. about 15 차롄을 끝. 고 basin God 확정 동작 빙 short 이중 침파라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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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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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도 열자구 잡기로 정상까지 있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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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데 하는 중입니다. 한검에 뺏어요. 한검에 있는 데가 좀 더 웃겨요. 또 끝까지. 나는 boysen용으로 오는 수업료도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오는 10인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엄청나게 쎄다. 우리 집에서 온수에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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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고맙게던죠. 사실, 우리 집에서 온수에 오는UN수에 못먹는다.. 캔시 콩압에. 욕 Cory 아래가 쪽으로 감각이 났는데. 제가 좀 더 scenes이 늦은데. 방암식공원가기 여기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상계역입니다 오른쪽은 남양중은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막걸리와 옥수수 옥수수 정상 아래 계단 옆입니다 아유 진정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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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아유 콜렉 아유 안 올라가ärke 아유 눈벛 왔어 úsica 자 표기는 저기에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영상 찍어줍니다. 불암산 정상 여기는 바람쥐공원 길게 단고개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쥐공원 불암산 정상 불암산 정상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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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행 점점 다음은 방자 자 내려오다가 토쿠약속 방향으로 내려놔야지 당구개혁을 합니다 토쿠약속 쪽으로 내려오지 좌측에 포쿠약속 통일락속 직진 직진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바람산 넓은 마당 경계쪽 계곡이에요 아주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차바람이 사사사 아 대국에서 사사사사 돌은 소리가 날정도 많아요 불러요 부람산 넓은 마당 넓은 마당 내려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컵을 다 없앴어요 개인컵이 오면 맛을 보겠습니다 아 물 맛이 아 좋네 휴게실 포쿠약속 쪽 포쿠약속 부적합이네 포쿠약속 부적합 미소 아름다운 부족함 2 2 3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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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평소에서 평소에서 하세요 멍멍물장에서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